인천 가는 열차 승객 여러분께 열차에서의 금지 행위를 안내해드립니다 출입 금지 장소, 운전실 등에 출입하는 행위 열차 장치 또는 기구 등을 조작하는 행위 열차 밖으로 물건을 던지는 행위 흡연하는 행위 성적인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 술, 약물 복용 후 위해를 주는 행위 동식물과 안전조치 없이 탑승하는 행위 법정 감염병자가 열차에 타는 행위 물품 판매 등을 하여 불편을 끼치는 행위를 하면 철도안전법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 모두 안전하고 쾌적한 열차 이용을 위해 적극 협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역사 안내 게시판 포스터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분 제 son 20초 10초 5 10초 10초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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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입문 닫습니다 출입문 갔습니다. 완전히 울러주시기 바랍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출입문 닫습니다. 출입문 닫습니다.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효정 출입문 닫습니다. 출입문 닫습니다.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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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출입문 닫습니다. 출입문 닫습니다. 완전히 울러주시기 바랍니다. 출입문 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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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아멘 기상캐스터 배혜지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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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입문 닫습니다 출입문 닫습니다 남자들께 놀러주시기 바랍니다 남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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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덕계, 덕계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왼쪽입니다. This stop is 덕계, 덕계. The station number is 106. The doors are on your left.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출입문 닫습니다. 출입문 닫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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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입문 닫습니다. 안전하게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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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원역은 가능, 을지대 병원역입니다. 내리실 물은 왼쪽입니다. 척추, 관절치료 및 의료법인 성비드로 병원으로 가실 분은 가능역 입원 출구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성비드로 병원으로 가실 고객께서는 입원역에서 내리셔서 입원 출구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성비드로 병원으로 가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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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입문 닫습니다. 출입문 닫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서울 신세계 안과로 가실 고객께서는 지하 상가 6-2번 출구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서울 신세계 안계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서울 신세계 안계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서울 신세계 안계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출입문 닫습니다. 끝까지 편히 있습니다. 이번역은 회룡, 회룡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왼쪽입니다. 의정부, 경전철로 갈아타실 고객께서는 이번역에서 내리시기 바랍니다. 이 역은 타는 곳과 전동차 사이가 넓습니다. 내리실 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 역은 타는 곳에서 내리시기 바랍니다. 이 역은 타는 곳입니다. 이 역은 타는 곳에 익혀대에 효과가 있습니다. 내 역은 타는 곳에서 바다에 curved 곳이 있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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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입문 닫습니다. 출입문 닫습니다. 출입문 닫습니다. 출입문 닫습니다. 2번 역은 창동, 창동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오른쪽입니다. 4호선으로 갈아타실 고객께서는 2번역에서 내리시기 바랍니다. 창동, 창동, the station number is 116, the doors are on your right, you can transfer to the line number 4. 출입문 닫습니다. 출입문 닫습니다. We are from the Aren пох 구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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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2번역은 석계, 석계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오른쪽입니다. 6호선으로 갈아타실 고객께서는 2번역에서 내리시기 바랍니다. This stop is 석계, 석계. The station number is 120. The doors are on your right. You can transfer to the line number 6. 이 역을 타는 곳과 전동차 사이가 넓습니다. 내리실 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Please, watch your stop. 출입문 닫습니다. 출입문 닫습니다. 완전하게 올라오시기 바랍니다. 출입문 닫습니다. 도도AN 오늘 적은 일단 пер이heen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출입문 닫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출입문 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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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희 중앙선으로 가실 고객께서는 열차를 갈아타시기 바랍니다. 춘천 방면으로 가실 고객께서도 이번 역에 내리셔서 상봉역까지 가신 후 경주인선 열차로 갈아타시기 바랍니다. 경희 온라인 캠퍼스 경희 사이버대학교로 가실 분은 회기업 1번 축으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이 역은 타는 곳과 전동차 사이가 넓습니다. 내리실 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출입문 닫습니다. 출입문 닫습니다. 완전하게 올라오시기 바랍니다. 출입문 닫습니다. 출입문 닫습니다. 출입문 닫습니다. 출입문 닫습니다. 안내 말씀 드립니다. 잠시 후 전력 공급 방식 공병으로 교체반 일부 전등이 수동되며 냉장반 장치가 잠시 정지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역은 첨량리, 첨량리역입니다. 내르실 문은 오른쪽입니다. 계속해서 경이 중앙선, 경초에선 수호인 금강선으로 갈아타실 고객과 빠르고 편안한 퀴즈와 일반 열차를 이용하실 고객께서는 이번 역에서 내리시기 바랍니다. 경초에선, 수호인 금강선 열차를 이용하실 고객께서는 코레일 공통이지 또는 가까운 역에서 시간을 확인하신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이 stop is, 청양리, 청양리. 청양리. 이 역은 타는 곳과 전동차 사이가 넓습니다. 내리실 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청양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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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은 타는 곳과 전동차 사이가 넓습니다. 내리실 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This stop is Jiggy Dome. Jiggy Dome. The station number is 125. The doors are on your left. Please watch your stop. 한국건강관리어플. 건강검진센터로 가실 고객께서는 이번 역에 내리셔서 6번 출구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국토정보공사 서 윌 거긴 이거 사 hemen 나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번 역은 신설동, 신설동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왼쪽입니다. 2호선이나 5호의 신설선으로 갈아타실 고객께서는 이번 역에서 내리시기 바랍니다. 나를 위한 맞춤 보험 설계, GNB 라이프로 가실 분은 신설동역 5번 출구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국립구공박물관에서 7월 7일부터 나라방문화재의 여정, 특별전이 개최됩니다. 국립구공박물관에서 6일까지 예정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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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역은 동대문, 동대문역입니다. 내리실 분은 왼쪽입니다. 4호선으로 갈아타실 고객께서는 이번 역에서 내리시기 바랍니다. 이 역은 타는 곳과 전동차 사이가 넓습니다. 내리실 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사이버대학교로 가실 분은 이번 역에서 4호선으로 환승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대문 종합시장은 이번 역에 내리셔서 9번 출구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고객님 여러분, 우리 열차에는 분홍색 임산부 배려석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초기 임산부도 이용할 수 있도록 자리를 양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역은 종로오가, 종로오가역입니다. 내리실 분은 왼쪽입니다. 오늘 약국으로 가실 분은 종로오가역 14번 출구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50년 전통의 종로백제 약국, 4번 출구 6번째 종로백제 약국으로 가실 분은 이번 역에서 내리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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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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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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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의тобust. looking forward. chamon. 쪽.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잘못 snakes. 다음에 , 에듀윌, 에듀윌 공무원 학원, 에듀윌, 에듀윌 면접 학원으로 가실 분은 노량진역 6번 출구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출입문 닫습니다. 출입문 닫습니다. 출입문 닫습니다. 이용할 수 있도록 자리를 양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역은 대방, 대방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왼쪽입니다. 실림선으로 갈아타실 고객께서는 이번역에서 내리시기 바랍니다. 에듀윌 공연중개사 주택관리사 학원, 에듀윌 전기기사 학원으로 가실 분은 대방역 2번 출구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내리시기 바랍니다. 고춧가루 출입문 닫습니다. 이번 역은 신길, 신길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왼쪽입니다. 5호선으로 갈아타실 고객께서는 이번 역에서 내리시기 바랍니다. 신길, 신길, 신길. 스테이션 넘버는 138. 왼쪽은 왼쪽입니다. 5호선으로 갈아타실 고객께서는 이번 역에서 내리시기 바랍니다. 신길, 신길, 신길. 이 영상은 서울에서 온라인인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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일으니, 정말로 이동했어요. 여기에는 괜찮은 곳입니다. 친구와 면켜 등의 단계와 꼬리니라인인인인인인인인인인인아올저앞에 출입해 보입니다. 출입문 닫습니다. 출입문 닫습니다. 출입문 닫습니다. 영등포, 영등포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왼쪽입니다. 광명역으로 가는 셔틀열차와 빠르고 편안한 KTX와 일반열차를 이용하실 고객께서는 이번역에서 내리시기 바랍니다. 국립구공방로관에서 5월 19일부터 조선에 이성을 걸다 궁중연판 특별전이 개최됩니다. This stop is 영등포, 영등포. The station number is 139. The doors are on your left. You can transfer to the train bound for KTX 광명. You can also transfer to the fast or convenient KTX or other rail services. Thank you. 마모나크, 영등포에 기대해 주십시오. 젠폰 버전시 영등포단 출입문 닫습니다. 출입문 닫습니다. 완전하게 올라오시기 바랍니다. 출입문 닫습니다. 이번역은 신도림, 신도림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오른쪽입니다. 2호선으로 갈아타실 고객께서는 이번역에서 내리시기 바랍니다. 이 역은 타는 곳과 전동차 사이가 넓습니다. 내리실 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쇼핑부터 문화, 레저까지. 신도림 테크노마트로 가실 분은 신도림역 3번 출구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This stop is 신도림, 신도림. You can transfer to the line number 2. Please, watch your step. 아름제 1병원, 척추관절센터로 가실 분은 신도림역 2번, 3번 출구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출입문 닫습니다. 출입문 닫습니다. 고맙습니다. 완전하게 울러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번역은 9호, 9호역입니다. 내리실 곳은 왼쪽입니다. 신청 방향으로 가실 고객께서는 열차를 가락하시기 바랍니다. 이 역은 타는 곳과 전동차 사이가 넓습니다. 내리실 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국립구공박물관에서 7월 7일부터 나라방문화재에 이어서 특별전이 개최됩니다. 이곳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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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부터 3번째가거든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출입문 닫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승객 여러분께 열차에서의 금지 행위를 안내해드립니다. 출입금지장소, 운전실 등에 출입하는 행위, 열차장치 또는 기구 등을 조작하는 행위, 열차 밖으로 물건을 던지는 행위, 흡연하는 행위, 성적인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 술, 약물 복용 후 위해를 주는 행위, 동식물과 안전조치 없이 탑승하는 행위, 법정 감염병자가 열차에 타는 행위, 물품 판매 등을 하여 불편을 끼치는 행위를 하면 철도안전법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 모두 안전하고 쾌적한 열차 이용을 위해 적극 협조 바라며, 자세한 사안은 역사 안내 게시판 포스터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역은 9일 동양미래 대학 역입니다. 내르실 문은 왼쪽입니다. This stop is 9일 동양미래 유니버시티. The station number is 142. The doors are on your left. 출입문 닫습니다. 출입문 닫습니다. 완전히 울러주시기 바랍니다. Oh Landry The station number is that is 6.5 The station number is 114. The station number is 7.9 And the station number is 13. The station number is 9.9 The station number of cars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고객여러 주인 우리 열차에는 분홍색 임산부 배좌석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초기 임산부도 이용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역은 개봉, 개봉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오른쪽입니다. This stop is 개봉, 개봉. The station number 143, the doors are on your right. 방탈역입니다. 이런 방탈역입니다. 출입문 닫습니다. 안전하게 올라오시기 바랍니다. . Destroy, change. իî ComplFrują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가까운 역, 피해 신고 창고나 철도범죄 신고센터 1588-7722번 또는 112에 즉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역은 오류동, 오류동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오른쪽입니다. 삼성미래 여성병원으로 가실 고객께서는 이번 역에서 내리셔서 이번 출구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출입문 닫습니다. 출입문 닫습니다. 안전에게 울려주시기 바랍니다. 출입문 닫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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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입문 닫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번 역은 역곡, 가톨릭대 역입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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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역은 타는 곳과 전동차 사이가 넓습니다. 내리실 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심장전문병원, 부천세종병원과 MJ컨벤션웨딩홀로 가실 고객께서는 1번 출구로, 가톨릭대학교 부천선모병원으로 가실 고객께서는 3번 출구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출입문 닫습니다. 출입문 닫습니다. 안전하게 물러서시기 바랍니다. VIDEO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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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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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번째 박주 qua 2역은 타인국과 전동차 사이가 넓습니다. 내리실 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에듀웰 공인중개사 학원, 에듀웰 주택관리사 학원으로 가실 분은 고평역 지하상가 31번 충고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이곳은 퇴근을 입고, 이곳은 고평역이 있는 Next Street에 관계가 MAYOR 한 5분으로 가질 수 있는 시골을 보관할 수 있습니다. 저의 그곳은 빈 남성문이 발표America같은 세월호입니다. 저도 갱토리에서leton가니, 그곳은 장소에 보관한 게 있답니다. 장소위에서 저의 권리에서 둔클리에서 특이한 나라를 사랑하는 장소에서 타인국과 전동차에 살 수 있습니다. 출입문 닫습니다 출입문 닫습니다 안전하게 물러서시기 바랍니다 출입문 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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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세공역입니다. 고춧가루 출입문 닫습니다. 고춧가루 이동 를 이케 출발 인첨 안내말씀드립니다. 출입문 오른쪽 벽량이나 의자 밑에 있는 비상 손잡이를 대리면 손으로 문을 열 수 있습니다. 임의로 조작하지 마시고 차량 파재 등 비상시에 승무원의 안내에 따라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역은 동암, 동암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오른쪽입니다. 이번 역은 동암, 동암역입니다. 그 station number is 154, The doors are on your 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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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각은 동인천역 3번 중구에 있습니다. 이 시각은 동인천, 동인천. 이 시각은 160번입니다. 이 시각은 동인천역 3번 중구에 있습니다. 이 시각은 동인천역 3번 중구에 번역합니다. 이 시각은 동인천역에서 확인합니다. 결국 7번 중구에 있는 시각은 5번, 도시가ches으로 상처입니다. 킨rewo Style시장은 6번, 5번, 6번, 10번을 내놨습니다. 출입문 닫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인천, 인천, the station number is 161, the last station. You can transfer to the Suenbongdung line. Thank you. Please, watch your step. You can transfer to the Suenbongdung line. You can transfer to the Suenbongdung line.